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최재형하고 그동안 카톡 대화를 나눈 것에 전문을 제출한 것을 알려졌고 그동안 서울의 소리라든가 최재형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측에서 최재형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에게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은 것 그리고 최재형과 같은 인물하고 대화를 나누고 접촉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으나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영부인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는지 그 대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가지고 과연 이런 세력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이 대화를 나눈 기간은 무려 22개월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제출한 대화 목록을 비교해 보았더니 최재형 측에서 지한테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누락을 시키고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하고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민주당을 맹비난을 했었고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 힘보다도 더 강교하고 가벼운 기득권자들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조국이 SNS에서 동정파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국면에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를 했던 것을 녹음을 해서 폭로한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를 비난을 했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라면서 김건희 여사 편을 들며 서울의 소리를 욕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난통 이번에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한 최재형의 카톡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들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대화 내용들은 전부 다 누락을 시키고 대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카톡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왜 그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카톡 내용을 그렇게 제출하기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왜 최재형 같은 목사하고 접촉을 하고 22개월 동안이나 교류를 이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재형이 동양 사람이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리고 최재형이 접근을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관련된 추억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놓아서 반가웠기 때문에 그와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연락을 하게 된 2022년 1월 말이면은 지난 대선 국면이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좌파진영의 네거티브가 완전히 극에 달해 있을 때라 이때 김건희 여사가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하고 친분도 있고 같은 고향 사람인 최재형이 다가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최재형을 만나고 인연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영부인이 되기 전에 특히나 2022년도 1월 달이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재형과의 만남을 갖고 이어갔다기보다는 당시에 마음이 답답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재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인연이 대통령 당선 후까지도 이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연락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갑자기 다 정리를 해버리고 내칠 수가 없는 노릇이니 최재형과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 오다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진짜로 경악스러운 부분이 최재형이 계속해서 김건희를 작업을 치려고 했던 정황이 여기저기 여실히 드러나 있고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을 주고 김건희 여사가 이 가방을 공식적인 자리에 메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자신이 선물한 가방을 왜 메고 다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묻는 대목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선물한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더 좋은 가방을 주겠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회유하는 듯한 뭐 이런 대목까지도 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적나라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최재형이 아예 대놓고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고 또 사건을 만들려고 했었던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물을 할 경우에는 그 선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하던 선물을 준 쪽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데 최재형은 자기가 선물을 준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 영부인이 들고 나오면은 그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뇌물을 먹었다라고 아주 난리를 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최재형은 자신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최재형이 했었던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공익 제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재형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메시지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시도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점차 뜸해졌는데 최재형은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며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을 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청탁에 가까운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최재형은 계속해서 서운하다면서 징징거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재형은 결국은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지난해 11월 27일에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 하면 최재형 쪽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하루 전에 김건희 여사 대화방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 대화방에서 나갈 때 알 수 없음님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카톡 대화방 메시지에 표시가 되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을 터트리기 전에 본인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아예 잠수를 탈 준비를 하고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품백 영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가 날 것으로 보이고 최재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최재형을 비롯해서 이번 정치 공작에 가담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을 이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현직 영부인을 어떤 식으로 담그려고 했는지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며 현재 좌파 진영에서 현 정권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흔드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일인지 국민들에게 그 민낯을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